이렇게 돌려라. 이거 남겸사 버리니까. 나머지 도구로 이거 살살살해서 버무려주세요. 아, 스킬 보여줘야 되나? 들쩍들쩍하는데 바질 향이 그냥.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없는데 반짝반짝해요. 맞아. 윤기가 그냥 아주. 여기 양념이 잘 안 쓰였어. 차이자. 흘렸어. 주먹 올라갔어, 주먹. 겨울철에는 너무 비싸요. 이만큼 한 19라며 2천 원? 아니, 이거는. 하지 좀 마, 진짜. 일어나서 해. 그게 앉아서 하니까. 앉으니까. 그래, 내가 원래 일어나서. 음. 왜? 이거 살살해. 너무 맛있어. 아니, 내가 말했잖아. 다 이긴다고. 바질이 진짜 다 이겨요? 다 이겨. 올킬. 이렇게 해. 살살, 살살 달아? 살살. 아니, 반도 간다. 아니, 지금. 그만큼 저거 3,4천 원어치야. 다 가요, 다 가요. 지금. 아니, 왜냐면 얘가. 반을 가질래. 저기 바질 가질래. 바질 가져. 이게 아니라 얘가 먹어봐야지. 아니, 자꾸 먹어봐라. 와. 이거 아직 완성 안 된 거야. 달라, 달라. 맛있는데요? 나는 처음 보는 맛이야. 처음 보는 맛. 아, 이거 어쩜 좋니. 한 티만 하면 돼. 통깨 한 티. 됐어. 됐죠? 자, 그러면. 어. 저기 짜장면 하나 끓여가지고 맛을 봐야지. 이게 맛을 제대로 모르는. 페어링이 돼야죠, 페어링이. 그렇지. 누가 끓일까요? 누가, 내가. 짜장면 잘 끓여? 누가 잘 끓여? 저 자신 있습니다. 진짜? 아니야, 진짜. 짜장면 맛 없으면 이거 진짜 다 죽어. 덥없이 덤비지 마, 진짜. 예민해. 그러면 잠깐 가만 있겠습니다. 그러면 잠깐 가만 있겠습니다. 큰일 났어. 목자료들이 많아서 잘못 끓이면 큰일 나요. 오늘 무쇠이 해요, 어떻게? 자기는 할 수 있어? 해봐요? 네. 네가 좀 좋아줘. 그럼요. 후배 셰프. 일단은 처음에 물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렇지. 몇 만을 익히는 거니까. 율 셰프? 예. 예, 셰프. 일단 액상을 좀 만들어주세요. 액상을. 오케이. 이렇게 풀어서 하더라고. 나는 풀어서 하는 건 처음 봤어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번 안 비벼도 되니까. 요즘은 이제 찍게맨처럼 찍어 먹듯이 이렇게. 넣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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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, 가요. 레고, 레고. 그래, 잘한다. 아, 잘한다. 우와, 진짜 심지하다. 잘한다. 작자 먹읍시다. 잘 먹겠습니다, 누나. 잘 먹겠습니다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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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맛있겠다. 냄새. 먹어볼게요. 아이고, 이 조합도 진짜 참으로 궁금할세. 나 오바 하는 게 아니야.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아우, 누나. 너무 맛있어요. 와, 바질김치 대박이다. 바질을 이 김쳐나면 이게 있게. 응. 기가 막힌다, 와. 아, 기가 막혔습니다.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진짜 약간 다국적 요리의 느낌이 나잖아요. 요리슐랭 갑니까? 아,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의 메뉴가 돼도 손색이 없고. 이게 딱 만약에 주변 사이드로 나온다, 김치가. 저는 그 식 딱 무조건 갑니다. 이거 제가 볼 때는 나폴리 현지에서 해도 잘 됩니다. 잘 되겠다. 진짜. 어우, 저 밤에 먹으면 맛있지. 저 바질 어떡할 거야. 미치겠다, 미치겠다. 아, 이거 밥 비벼? 밥 하나 돌려? 응. 어, 비벼 와야지. 아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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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뜨거, 뜨거, 뜨거. 헛, 저, 헛, 저, 헛, 저. 아, 우리 너무 좋, 너무 행복하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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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조합이 좋은데. 자, 이거는 이제 맨밥용. 맨밥용. 이거는 여기다, 온전하게 한번 먹어보자. 우와. 응. 아, 나 이렇게 먹고 싶어, 맨밥에다가. 그냥 흰밥에다가. 맛있어. 맨밥에 먹어야 진가 나오지. 야, 본연의 바질 맛을 더 잘 느낄 것 같아. 이걸 아직 못 먹어봤는데 지금 맨밥에 먹는 게, 와. 나 이거 안 먹어. 맨밥에 먹을래. 나 이거 안 먹어. 맨밥에 먹을래. 이게 최고야. 그러면은 바질 향을 더 느낄 수 있겠다. 맞아. 짜장라면은 파김치가 맞는데, 맨밥은 바질. 진짜? 오롯이 주인공. 오롯이 얘가 주인공으로 해야지, 바질한테 우리 신뢰했다. 짜장라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거 이만해. 누나, 줄기뿌리 다 먹어야지. 좀 질길 수 있어. 뜯어서 하면 돼. 어때? 너무 많은지 알겠어. 이거네. 맨밥. 밥 하나만 더 돌리자. 아, 왜 그래? 왜냐하면 이게 맨밥에 먹어야 돼. 이게 아깝다. 아, 형부 형 완전 빠졌구나. 난 머리에 맨날 투데기를 이렇게 붙여놔. 파친 놈이 1탄이었다면, 바친 놈으로 2탄으로 부케가 또 생기면. 이번에 파친 놈이야. 요새 지금 아까 했을 때, 많아 보였는데. 그러니까. 결국은 부족하네요. 부족하네. 결국은 다 먹네. 아니, 지금 지금 맨밥 말고 다른 거 좀 페어링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없어요? 그 자체가 세지 않은 녀석이 괜찮은 거 같아. 아, 그러니까 좀 받아주는 애들? 받아주는 애들. 순정에 가까운. 알리올리오? 알리올리오 괜찮죠. 알리올리오 맞아요. 만두 같은 데도 괜찮죠. 오, 나이스. 곰국 곰국. 곰국 괜찮지. 곰국 괜찮지. 곰국 괜찮지. 감세기 안 해서. 다 괜찮아. 가스테라, 가스테라 빵. 호빵 호빵. 아우, 너무 좋지. 아우, 너무 좋지. 어, 됐다. 뭐야. 꾸닥꾸닥. 이야, 컴포트. 오, 대박. 무조건 갑니다. 팀장님, 탄산수 좀 부어주세요. 아, 에이드구나.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아, 선배님 취향. 가벼워. 나는 뭐 빵을 또 굽나 했거든, 이거 찍어먹어. 너무 존경스럽습니다. 와, 이게 에이드구나. 응. 어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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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8천 원 받아야지. 와, 컵이 여기 작은 것밖에 없네. 아우, 기가 막힌다. 와. 지금 이 굵은 빨대로. 와, 덩어리가 훅 들어왔는데. 와. 원래 이 덩어리가 많으면 더 기분 좋지. 쨉 덩어리가 들어와요. 와. 정정스럽습니다. 야, 진짜 기가 막힌다, 이거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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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